우리 불교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런 불교의 기초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윤회와 인과법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다들 들어보셨죠? 중생들이 자신이 지은 업보에 따라서 지옥, 악위,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계를 끊임없이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면서 살아가는 중생들의 세계를 윤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윤회의 세상 속에서 저마다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자기가 그 업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과법이죠. 내가 심은 씨앗대로 그 열매를 맺게 된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라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타종교에 대한 어떤 포용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불교의 교리라든가 불교의 지식을 절대 강요하지 않죠. 그냥 믿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말아라. 약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작지 않고 이런 게 또 이제 불교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바로 이 윤회법 그리고 인과법이고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보며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초기 경전에서 대승 경전에서 밀교 경전에 이르기까지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경전에는 항상 이 윤회와 인과법, 인연법에 대해서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교 신자라는 분들 중에서도 심지어 불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윤회와 인과법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걸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또한 그 믿음을 억지로 믿으라고 세뇌시키지는 않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몫이지만 다만 제 생각에는 과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중생의 아르마리로 중생의 번뇌와 망상이 가득한 중생의 재량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윤회라는 것은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재미난 이야기 그냥 스스럼 없는 옛날 이야기 같은 전설의 고향 같은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과연 윤회라는 있는 것인지 사람이 죽은 뒤에 사후세계라는 것은 있는 것인지 과연 저승이라는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1924년도에 1924년 저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924년이면 와 거의 100년 정도가 지났네요. 거의 100년 가까이 되죠. 약 100년 정도가 되는 그 해 1924년도에 그 경남 진주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비봉동이라고 있었고 옷봉동이라고 있었대요. 비봉동이라고 있었고 옷봉동이라고 있었는데 비봉동에는 38살 된 김재희라는 분이 살고 있었고 옷봉동에는 80살이 된 김재희라는 분이 살고 있었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김재희 씨가 있으면 놀라지 마시고 옛날 이야기니까 그래서 옛날 약 100여 년 전에 1924년도에 경남 진주에 비봉동에는 38살이 된 김재희 씨가 살고 있었고 옷봉동에는 80살이 된 김재희 씨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이제 남자겠죠. 그런데 어느 날 38살 된 이 젊은 김재희 씨가 잠을 자고 있는데 밤늦게 누가 문을 꽝꽝꽝꽝 뚜들기더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누가 왔나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순경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 이렇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갈 데가 있을까 어서 따라오시오. 그래서 얼떨결을 이렇게 따라갔대요. 순경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차에 타서 어디 먼 길을 쭉 차를 타고 갔는데 또 그 당시에는 차가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다가 이제 어느 큰 건물 앞에 내렸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건물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일하고 있고 저기에 한 몇십 명 수십 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보고 저기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어디지? 이렇게 이제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때 서기, 서기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쓰고 오더니 김재희씨 어서 오십시오. 이곳은 명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명부. 명부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승 정도 돼요. 사후세계, 저승세계. 염라대왕이 있다는 저승세계를 명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림 모셔놓고 있는 법당을 지장전이라고도 하고 명부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왜 명부전이라고 하냐면 지장보살림은 저 저승세계에서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장보살림이 계시고 있는 또 법당을 지장전이라고도 부르고 명부전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서기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젊은 김재희씨한테 여기는 명부입니다. 여기는 명부인데 정말 잘 오셨소. 당신은 당신의 타고난 수명이 80분이 안 되기 때문에 80살 다 마치고 나서 여기 온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좋은 곳으로 가게 될 테니까 좋은 자리로 가게 될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젊은 김재희씨가 가만히 듣더니 아니 아무리 따져봐도 자기가 38살인데 80살이 다 수명을 맞춰서 여기 온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서기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쇼 여보쇼 나는 38살이요. 나는 38살입니다. 근데 그 서기가 눈이 좀 나빴나 봐요. 이렇게 보면 38살이랑 80살이랑 차이가 딱 나지 않나요? 아무리 머리에 염색해도 아무리 얼굴에 보톡스 맞아도 38살하고 80살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서기가 굉장히 눈이 나쁜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쇼 80살이 이제 다 돼서 온 거니까 좀 이따 이제 좋은 자리로 가게 될 테니까 좀 기다리시오. 그래서 38살 먹은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38된 젊은 김재희씨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나 이제 38살이고 나 80 아니라고 그래서 서기 업무 보고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서류를 막 뒤쳐보더래요. 서류를 이렇게 뒤쳐보더니 어 저기 옥봉동에 살고 있는 80살 된 김재희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김재희씨가 저는 비봉동에 살고 있는 38살 된 김재희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서 한바탕 다 뒤집어졌대요. 그래서 막 서기들이 몰려와서 서류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저기 순경차림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호통을 치면서 사람을 제대로 데려와야지 엉뚱한 사람을 데려오면 어떡하냐라면서 호통을 크게 치더랍니다. 그래서 저승세계의 시스템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보면 가끔 이런 설화들 보면 저승사자가 사람 잘못 데려가는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참 저승세계도 답 없다. 아이고 또 이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저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혼날까 봐 걱정되는데 솔직히 저승세계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시스템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어쨌거나 부랴부랴 빨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자기를 막 건물 밖으로 밀어내더래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 순경 따라서 다시 집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눈에 번쩍 떴더니 한바탕 꿈이었던 거예요. 한바탕 꿈이라서 이렇게 자리에서 이불에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아휴 정말 생생한 꿈이다 하고 시계를 봤더니 시계가 새벽 새벽 한 2시 정도가 되었다래요. 새벽 2시 정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다음날 내가 한번 옷봉동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게 무슨 꿈이냐 별의별 꿈이 다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돼가지고 이제 연마을에 있는 옷봉동을 찾아가서 옷봉동에 80살 된 김재희 씨 집을 찾아갔는데 세상에 그 80살 된 김재희 할아버지께서 한밤중에 갑자기 주무시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쯤의 시간이 새벽 3시였다는 거예요. 새벽 3시. 비봉동에 젊은 김재희 씨가 꿈에서 깬 게 몇 시였죠? 새벽 2시.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집에다 데려줘가지고 눈을 뜬 게 새벽 2시였고 새벽 2시에 젊은 김재희 씨 데려다 놓고 몇 시에 데려간 거예요? 새벽 3시에 이제 옷봉동에 있는 할아버지 김재희 할아버지를 데려간 거겠죠? 이야기로 보면 이야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하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래서 그 장례식 치를 때 이 젊은 김재희 씨가 그 할아버지 김재희 돌아가신 할아버지 김재희 김재희 할아버지 집에 가서 문상을 하면서 자기가 한밤중에 겪었던 이야기 자초지정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에 있던 집안 식구들이 다들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정말 신기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게 옛날 100년 전에 사람들 순진했을 때니까 이런 얘기하면 믿지 이게 믿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뭐 남의 집 장례식장 무슨 병원 장례식장 몇 호실에 가가지고 실은 제가 한밤중에 제 이름이 똑같은 이름 제가 이제 광우스님인데 제 성이 김씨인데 저 데리러 왔다가 야! 이 광우스님은 아직 젊은 광우스님이잖아. 저기 어디 어디에 있는 나이 많으신 김광우 할아버지 데려오라고 뭐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다시 깨어난 뒤에 장례식장에 김광우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가서 실은 한밤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아마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세상이 뒤숭숭하다 보니까 참 별 이상한 중이 와가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과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믿었겠죠. 그래서 김재희 할아버지 가족분들이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그래서 통도사 포교당 통도사 포교당에 있는 만선스님이라는 만선이라는 법명을 가진 만선스님을 모셔가지고 그게 49제까지 아주 잘 모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우리가 전설의 고향이나 불교 설아집이나 옛날 이야기들 보면 이름이 똑같은데 잘못해서 막 데려오고 돌려보내고 이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저승도 이제 사실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염라대왕도 중생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간신앙, 민속신앙에서는 염라대왕을 굉장한 신으로 여기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염라대왕도 이렇게 중생으로 봐요. 중생. 신은 신인데 특별한 신을 갖춘 신인데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불교 설아에 보면 염라대왕들은 이제 저승세계에 가면 염라대왕이 열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승세계에 있는 이 저승의 왕들은 사실 복을 많이 지어서 저승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전생에 좀 업보가 있어서 저승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설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을 텐데 전생에 빚진 게 많기 때문에 맨날 죄 많은 중생들 맨날 얼굴 보고 판결 내려야 되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노동이죠. 노동. 강도 높은 노동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높은 존재로 보지만 불교 설아에서는 염라대왕이 전생에 지어놓은 빚지 많고 업보가 많아서 저승세계 왕이 된 거지. 그렇게 불교에서는 엄청난 그렇게 큰 존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중생들보다 높은 분이겠죠. 어쨌거나 우리들을 판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염라대왕도 사실 중생이고 저승사자들도 중생들이거든요. 또 똑같은 얘기지만 불교설에 보면 전생에 빚을 많이 지고 업이 두꺼운 존재들이 저승사자가 돼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된답니다. 그 저승사자가 절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노동이 아주 심한 그런 이제 굉장히 힘든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불교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나 염라대왕이 아주 중생의 그런 수준이라서 그런지 저승세계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시스템이 좀 엉망이다. 엉뚱한 사람들 자꾸 데려가는 거 보면 조금 거기도 시스템이 엉망이고 아마 컴퓨터 전산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제가 일어납니다. 어쨌거나 죽어봐야 아는 세계고 또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또 나중에 저승에 끌려가가지고 염라대왕한테 아 그 광호스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들 앞에서 염라대왕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또 이렇게 또 쓴소리 들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열심히 해서 염라대왕 만날 필요도 없이 빨리 극락세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머리를 스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경남 진주시에 있었던 젊은 청년 김재희 군과 또 이제 연세 많으신 김재희 할아버지의 그런 어떤 옛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부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본격적인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순천 송광사의 아주 불심이 깊은 거사님이 계세요. 아주 불심이 깊고 신심이 아주 깊은 그런 연세가 있으신 거사님이 계시는데 이 거사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신기하고 또 어찌나 제 마음속에 아주 그런 신심이 이렇게 나던지 그 거사님께 아이고 거사님 우리 소나무 불자님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저한테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순천 송광사 불일 불교대학 불교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아주 불심이 깊은 거사님이 계시는데 이 거사님께서 젊었을 적부터 여러 절을 다니면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보시도 많이 하시고 사찰과 스님들도 많이 도와주신 그런 신심 깊은 거사님이세요. 이 거사님께서 이제 아버님이 계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아버지께서는 전혀 불교에 관심이 없는 그냥 선비 같은 분이었대요. 유교의 선비. 원래 유교에서는 별로 불교라든가 종교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공자활, 맹자활 하면서 삼강오륜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지 죽은 뒤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옛날 유교 선비들 그런 어떤 생각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 그냥 옛날 옛적 분이시니까 특별히 종교에도 관심 없고 불교나 절이나 부처님 가르침에도 관심 없고 그냥 유교의 선비같이 그냥 꼿꼿한 그런 분이셨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노환으로 그렇게 이제 큰 병에 걸리셨는데 큰 병에 걸리면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많이 힘들어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종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거나 했을 때 갑자기 그런 종교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큰 병에 걸리셔서 이제 병을 치료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거사님이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그 송광사 방장스님이셨던 보성 큰스님을 이제 찾아뵙게 됩니다. 그 송광사 방장을 오랫동안 그런 자리에 계셨던 보성스님이라는 그런 어른스님이 계셨거든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방장스님은 다른 분이시고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신 그런 송광사 방장 보성 큰스님 그렇게 아주 덕이 높으신 어른스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제 송광사 유련에 있을 때 아주 가끔씩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방장이셨던 보성스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보성스님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대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자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많이 많이 하십시오라고 아주 그렇게 강곡하게 권유를 하시면서 보성스님께서 어른스님께서 항상 이렇게 몇 년 동안 직접 염주를 굴리던 그러니까 굴리던 염주를 이렇게 선물을 주셨대요. 여러분 원래 스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평소에 이렇게 굴리던 염주를 이렇게 일반 신도들에게 쉽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신의 손대가 묻은 걸 그런데 이제 보성 방장스님께서 당신이 직접 굴리던 염주를 아버지께 이렇게 드리면서 노거사님 연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아주 강곡하게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종교라든가 불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 아버님께서 그 보성 방장스님의 가마를 받으시고 난 뒤에 그날부터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매일매일 염주를 굴리면서 보성스님께서 주신 염주를 이렇게 굴리면서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항상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들깨지 항상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그렇게 정성껏 하셨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괴로우셨는데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투병 과정 중에서도 호루지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시면서 항상 정신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당신을 이렇게 다스리셨대요. 그래서 거사님께서 아버님이 힘들게 치료를 받으시는 와중에서도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연불공덕이 있구나 저렇게 힘들고 괴로우실 텐데도 저렇게 묵묵하게 연불하면서 치료를 다 받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과 인연이 다 하실 때가 되었는지 의사가 찾아와서 의사가 병원에서 가족들 모아놓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종이 코앞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 마음 준비를 좀 하십시오라고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가족들한테 당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아버님이 이제 곧 떠나실 때가 얼마 안 남았나 보구나 하고 이제 저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버님께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님께서 이제 가족들 이렇게 좀 나가 있어라 하고 아들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그리고 며느리 또 그렇게 며느리 되시는 분이 이 거사님의 이제 부인 되는 이 며느리 되시는 분이 그렇게 또 불심이 깊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아주 이제 불심이 깊은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남편 되시는 분도 불심이 깊고 부인 되시는 분도 이제 불심이 아주 깊고 기도도 아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혹시란 이제 우리 불자인 그 아들인 거사님하고 그 이제 며느리를 부른 뒤에 두 명만 딱 자기 침대 옆에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얘야 얘야 실은 어제 한밤중에 할머니하고 스님 두 분이 나한테 찾아오셨다. 할머니하고 스님 두 분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자 이제 가자 이제 갈 때가 됐다 이제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돌아가셨던 당신 할머니가 스님 두 분하고 이렇게 당신 방 안에 찾아오셨대요. 돌아가시는 할머니가 어우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거 에어컨 때문에 그런가?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스님 두 분을 모시고 같이 방에 오셔가지고 이제 갈 때가 됐다 가자 이러시더래요. 그때 이제 누워있던 아버님이 이제 따라가려고 하다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한밤중 시간을 보니까 한밤중인데 지금 내가 따라가면 한밤중에 이제 갑자기 나 죽었다 하면 집에서 자고 있는 가족들 막 오고 이러면 가족들이 너무 번잡하고 장례 준비하는데 너무 번잡할 것 같다. 딱 그 생각이 드시더래요. 한밤중에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 가족들이 내가 좀 폐를 끼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지금 가면 지금 우리 자고 있는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니고 너무 막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번잡해지니까 제가 내일 아침 따라갈게요. 다음날 아침에 따라갈게요. 라고 말씀드렸대요. 다음날 아침에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애들하고 인사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따라갈게요. 라고 돌려보냈대요. 일단 돌려보내고 딱 눈을 떠봤더니 이제 한바탕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고 이제 당신 아드님하고 그 며느님하고 다 부른 뒤에 내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밤에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스님 두 분 모시고 와서 나보고 가자고 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못 따라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내일 아침에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아 이렇게 큰 스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좋은 나무하미탑을 좋은 염불법문 듣게 해주고 이렇게 염주도 내가 소중한 염주도 내가 가지게 돼서 너무나 내가 고맙구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들아 내가 죽으면 이 염주를 꼭 관에다가 함께 넣어다오. 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아들한테 아들아 이거 보성 큰 스님이 주신 이 염주 내가 죽으면 관에다가 꼭 같이 넣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사님하고 이제 며느린 되는 분은 아버님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이제 당황스럽죠. 이제 당신 떠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이 그냥 편하게 쉬고 계시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거 염주 그 관에다가 제가 잘 모셔서 넣어드릴게 아무 걱정 마세요. 근데 그렇게 불교에도 관심이 없고 종교에도 관심이 없었던 아버님께서 그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지극정서 염주를 굴리면서 나무하미탑을 나무하미탑을 염불하시면서 내가 죽으면 이 염주를 꼭 관에다 넣어줘야 된다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좀 쉬세요 좀 쉬세요 하고 이제 병원 밖으로 나가서 아유 왜 저런 얘기를 왜 하시지 아유 뭐 막 이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됐을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 소식을 듣고 거사님이 아이고 아버님이 아버님이 보신 게 헛게 보신 게 아니었구나. 아버님이 당신 떠날 걸 다 아셨구나. 라고 그 마음에 느낌이 촥 하고 오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한방중에 한방중에 돌아가셨던 할머니께서 스님 두 분하고 함께 오셔서 얘야 이제 갈 때가 됐으니 가자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사람이 죽을 때 우리가 옛날 이야기 들으면 옛날 이야기 사람 죽을 때 누가 찾아오죠? 저승사자가 찾아오잖아요. 그 저승사자가 보통 어떤 모습이죠? 뭐 검은 새 뭐 가세 검은 새 옷 입고 김서방아 김서방아 칼대가 됐구나 어서 오너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전설의 고향 보면 그리고 보통 아 나 지금 못 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갈게. 다 지금 못 갑니다 하면 야 니 마음대로 그렇게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염라대왕님 바쁘시니 어서 오거라. 늦게 가면 너 가산점 붙어가지고 벌점 붙는다. 뭐 이러면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사님은 나무아미탑을 연보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자 할머니하고 같이 저승사자가 아니라 누가 같이 오셨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스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스님이 염라대왕이 오신 게 아니라 스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휴 우리 거사님이 정말 좋은데 태어나셨겠구나. 만약 거사님이 나무아미탑을 연보를 하면서 제가 죽으며 오직 극락세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오직 아미탑 극락세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발언을 했으면 아마도 아미탑 부처님이 이렇게 직접 데리러 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거사님께서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연불은 하시되 극락세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하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미탑 극락세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발언을 안 했다 하더라도 연불공덕이 있잖아요.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연불공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승사자 두 명이 찾아온 게 아니라 스님 두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연불공덕이 있어서 분명히 좋은 데 가셨겠구나. 스님이 직접 데리러 왔으니 정말 좋은 세상으로 가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지금 한밤중에 죽으면 가족들한테 민폐 끼치니까 아침에 제가 가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겠습니다. 하시더니 아내야 다를까 아침에 아들하고 며느님 불러서 나 다음날 아침에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시더니 정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생생하게 의식이 깨어있는 채 두 눈을 감고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염주를 굴리면서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하시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정말 그 연세 많으신 그 아버님께서 비록 불교에 관심도 없고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도 없었지만 전생에 한가닥 복이 있고 성근이 있으셔가지고 전생에 지어놓은 공덕이 있어서 이번 생에 좋은 그런 훌륭한 불신 깊은 아들을 만나가지고 아드님 덕분에 큰스님을 친견하여 나무아미탑을 염불본문에 배우고 염주를 선물 받으셔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나무아미탑을 염주를 굴리며 다음 세상에 정말 좋은 데 가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로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도 염불을 하셔가지고 세상을 떠나실 때 편안하게 곱게 떠나신 그런 불자님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명나라 시대 때 최고의 고승으로 손꼽히던 감상스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이 감상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엿집에 있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서 항상 염불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께 여쭤봤대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염불을 왜 그렇게 많이 해요? 염불하면 뭐가 좋아요? 염불을 왜 그렇게 많이 하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염불을 한 사람들이 항상 보면 죽을 때 다들 편안하고 곱게 죽더라. 내가 그걸 두 눈으로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이렇게 죽을 때 편안하고 곱게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염불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이제 감상스님 1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대 이 순간에도 살아생전에 마음을 편안하게 잘 쓰고 항상 염불을 많이 닦으셨던 분들이 돌아가실 때 굉장히 맑고 편안하게 돌아가신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웰다잉 웰다잉 이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잘 죽자. 진정한 웰다잉 은 염불입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있을 때에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만 죽을 때에도 아름다운 마무리 그것이 바로 염불 공덕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항상 항상 노는 입에 늘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순천에서 장례를 치렀답니다. 광주에서 하셨나 순천에서 하셨나 하여튼 이렇게 장례를 3일장을 보통 치르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장례식이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집에서 잠깐 자고 있었던 사촌형이 부리나케 장례식장으로 와가지고 아들 되는 거사님을 부르셨답니다. 야야야야야 뭐해 형 왜 그래요? 야 지금 염주 어땠어? 아버지 염주 어땠어? 염주 아버지 염주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염주를 관에다 꼭 넣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했잖아요. 염주 어딨어? 하니까 아버지 영정사진 옆에다 잘 모셔놨어요. 나중에 장지 가서 관 모실 때 안에다 다 하려고 다 이렇게 잘 모셔놨어요. 가서 한번 보라고 있어? 야 너네 아버님이 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염주가 사라졌는데 아 왜 자고 있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셔서 내가 깨가지고 불이 났게 달려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 그럴리가요. 아까도 내가 봤는데 하고 딱 가서 봤는데 염주가 없더래요. 염주가 사라졌더래요. 염주가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 방에서 자고 있던 사촌형 꿈의 아버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그 거사님이 저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야 이걸 이 전설의 고향 같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사님이 놀래가지고 가족들 불러서 야 염주 어딨냐 염주 어딨냐 봤냐 못 봤냐 못 봤다 아까 있는 거 확인했는데 지금 왜 없냐 누가 가져갔냐 치웠냐 뭐 CCTV 확인해 봐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염주가 가족도 없이 사라지니까 그러다가 살짝 심증으로 살짝 지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친척 중에 조금 성격이 별난 친척이 있었는데 살아생전에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아버님한테 약간 좀 서운한 게 있으셨대요. 그래서 아마 조금 별난 친척이 살아생전에 조금 서운했던 감정 때문에 염주를 치워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심증이 딱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심증이 가는 침척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옆에서 조곤조곤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약간 좀 부풀려서 얘기했대요. 부풀려서 원래는 꿈에 사촌형이 꿈에 나타났는데 뭐라고 좀 부풀려면 가족들 꿈에 다 나타났다 이렇게 좀 부풀렸대요. 겁주려고 겁주려고 그래서 아유 저기 친척분한테 또 조심해야 돼. 사람을 막 몰아가면 안 되잖아요. 도둑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마음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가족들 꿈에 새벽에 다 나타나서 염주 찾아나려고 했는데 이거 정말 이거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정말 귀신이 있는 거 아니면 이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썰을 좀 이렇게 풀었더니 그 친척이 어흠 음흠 어흠 이러시더니 이렇게 쓱 사라지시더래요. 그 안이나 다를까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 염주가 다시 원래 제자리로 딱 돌아왔대요. 어쨌거나 작전이 먹힌 거죠. 근데 이제 친척보다 좀 별나요. 그게 또 왜 서운해도 그렇지 그걸 또 왜 치워. 여하튼 그래서 그 염주를 이제 아버지 관에다가 잘 모셔놓고 그렇게 이제 장례식을 마지막까지 잘 치렀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없다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저승이 없다고 말 못할 것 같아요. 부처님은 분명히 윤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승경전에서는 분명히 지장보살림이 저승세계 지옥에서 중생들 제도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면서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중생을 반드시 극락세계 데려가겠다라고 우리 대승경전에 나오잖아요. 윤회가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귀신이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두어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렸지만 이와 비슷한 수많은 일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은 내용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믿고 윤회를 믿고 업을 믿고 인과법을 믿고 저승을 믿으면 아 지금 이 순간 내 인생 나쁘게 살면 안 되겠다.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내가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아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강력한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저승을 믿습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귀신을 믿습니까?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 그대로 여러분들께 그냥 재미 쓰라고 그렇게 제가 전달해 드렸을 뿐입니다. 그 거사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경험을 하셨고 또 이 거사님께서 또 불심이 깊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참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너무나 많은 가피를 받았습니다. 부처님께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 갖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순천 송광사의 아주 불심이 깊은 거사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참 대단하세요. 거사님도 너무 대단하시지만 거사님 그 부인 되시는 보살님께서도 정말 수행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아주 불심이 지극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끼리끼리 만나나 봐요.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끼리 끼리끼리 만나시나 봐요. 그래서 두 분이 부부지만 서로 도방같이 지금도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불행이란 무엇일까 부처님의 경전에서는 내 앞에 펼쳐진 행복도 내 앞에 펼쳐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원인과 결과라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과연 다음 생에 무엇이 되어 다시 태어날까 다음 생에 또 어떤 인연들이 나와 또 새로운 인연을 짓게 될 것일까 참으로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부처님의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번 생이 끝이 아니다. 이번 생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번 생 이후에도 수많은 생들과 수많은 인연들과 수많은 길들이 펼쳐져 있다. 나는 그 수많은 인연과 수많은 생과 수많은 길들을 걸으면서 과연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원인들을 어떠한 씨앗들을 어떠한 인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되새기고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웅호 스님입니다. 예전부터 소나무를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생의 애들한테도 편지 몇 번 오고 했는데 그래서 할머니를 노보살님을 만나면 우리 손주가 그렇게 소나무를 좋아해요 이러시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불교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불자님이 계시는데 자기 조카가 초등학교 4학년 이래요. 하루종일 소나무를 보고 있대요. 초등학교 4학년 자리가 중대를 여나 그래서 소나무의 내용이 아이들에 적합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가요? 그래서 나 광호스님한테 공부하고 있다 이러니까 싸인 받아달라고 이렇게 싸인해줬죠. 그래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야기가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이야기 따라 산말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재밌나봐요. 그리고 또 이제 불자님들이 우리 소나무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고 하는데 오늘 또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재미난 이야기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옛날에 젊은 스님이 탁발을 나가셨대요. 탁발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쌀을 얻으러 탁발을 나가셨는데 평소에 가지 않은 그 멀리 있는 마을까지 탁발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탁발을 쌀을 얻으러 다니고 난 뒤에 절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나가는 바람에 절로 돌아올 때 해가 질 것 같더래요. 시간이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다 큰일 나겠다. 옛날 산길은 해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름길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충 이제 눈대중으로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지름길으로 이렇게 산을 타서 넘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름길이라는 게 산의 지름길이라는 게 보통 조금 험하잖아요. 평소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은 험한 쪽에 지름길을 막 이렇게 타고 이제 막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아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려갈 길만 남았다. 잘하면 해지기 전에는 절에 도착하겠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시님 시님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님 이래가지고 뭐가 쉬었나? 뭐지? 하고 뒤돌아봤더니 큰 나무 밑에 그늘진 곳에 그 넓적한 바위 위에 어느 젊은 아가씨가 스님 뭐 아가씨 나왔는데 어우 이래요. 어우는 왜 여기서 갑자기 전생의 늑대였나? 막 어우 이래고 있어. 스님 아유 그 땀 흘리시고 어디 그렇게 급히 가세요. 오셔서 물 한잔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넓적한 그늘 밑에 넓적한 바위에 젊은 아가씨가 그래서 이 이 이 깊은 산에 왜 젊은 아가씨가 저렇게 혼자 있지? 좀 이상하잖아요. 스님 물 한잔 드시고 가세요. 여기 물 한잔 드릴게. 물 한잔 드시고 가세요. 하니까 그 목도 갈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 한잔 마실까? 하고 이제 갔는데 가까이 가서 그 아가씨가 주는 그 이제 물잔을 딱 받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여자가 너무 예뻐. 너무 예쁜 거야. 깜짝 놀랐어요. 흠칫? 네. 어 왜 이렇게 예쁘지? 스님이 순간 그 산에 예쁜 여자가 있으면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쁘면 모든 게 용서돼. 아니 왜 이렇게 예쁜 여자가 왜 이렇게 산 깊은 곳에 있지? 이런 것도 의심해 봐야 되는데 뭐 하니까 용서돼? 예쁘니까 용서돼. 그래서 이제 아가씨가 어머 스님 어디 가세요?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절은 어디 계세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자꾸 이렇게 쾌활하게 말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스님이 자꾸 예쁜 아가씨가 말을 거니까 기분이 해볼래 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눴대요. 세상 사는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 저런 이런 이야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우리 스님들은 연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은 평소에 연부를 많이 하시는 스님들은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연부라는 버릇이 있어요. 뭐 대화하다가 아이고 나무하미타불 이라든가 아이고 관세음보사 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습관이에요. 하도 연부를 많이 해서 젊은 스님이 여자하고 대화 나누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나무하미타불 이랬대요. 갑자기 생명했던 여자가 소리를 꽥 지르면서 스님 한창 분위기 좋은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러는 거 분위기 좋은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스님이 벙 쪄가지고 아니 얘 왜 이러지? 뭐 조울증 있나? 아까는 막 기분 좋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또 우울하지? 그래서 근데 여자가 얼굴이 시퍼려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어 이거 뭐가 이상한데 못 알아차려면 그냥 죽어야 돼. 이쯤 되면 뭐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 왜 그러지? 그래서 수상해서 이 스님이 나무하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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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연불하니까 여자가 벌떡 일어나다니 깨잉 소리를 내면서 펑 하고 사라지더래요. 스님이 놀래가지고 에그머니나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순간 여자가 사라진 그 자리에 분명히 그 시원한 그 나무 끈 아래 아주 넓적한 그 바위 위였다고 했잖아요. 정신 차려봤더니 위험천만한 천길 낭떠러진 벼랑 위에 그 끝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분명히 해지기 전에 그 아가씨한테 그 물 한 잔 마시고 잠깐 대화 나눴는데 벌써 날이 껌껌해져 있는 거예요. 야 귀신이 고칼노릇이다.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우니까 나무하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하미타불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막 선 밑으로 내려갔대요. 막 뛰어간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나무하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하미타불 관세음보살 라고 자기가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에 홀다 그냥 넋이 나간 채로 가까스로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말 입구까지 내려온 거예요. 너무 그냥 정신없이 막 이제 뛰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막 콕콕대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그때 말 입구에 할아버지가 쓱 지나가시더래요. 할아버지가 쓱 지나가시더니 스님이 막 퀵퀵대고 있으니까 시님 시님 아니 왜 왜 무슨 일을 당했길래 그 숨을 몰아쉬고 있냐고 아 이거 물 한 잔 드시라고 물 한 잔 드시라고 그 스님이 이렇게 막 물을 마시고 있는데 아 스님 왜 그러시냐고 뭐 못 본 걸 본 것처럼 하더니 아이고 스님 지금 저쪽 길에서 내려왔습니까 이러더래요. 저 길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 예 저기 지름길로 내려온다고 저쪽 길로 저쪽 그 계곡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했더니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저 여우골 아닙니까 여우골 옛날부터 저 길로 다닌 사람들이 행방불면되거나 길에서 중간에 급사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금방 사람들은 저 길은 쳐다도 안 본다고 아 어쩌다고 저 길로 오셨냐고 그러면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저쪽 그 길목에 여우가 하나 산다지요 이러면서 저 여우골인데 저 길로는 다니면 안 됩니다 에이 그래도 뭐 스님은 부처님이 지켜주신데 무슨 일이야 있겠습니까 이러더래요 무슨 일 있을 뻔했지 놀래가지고 거기가 무슨 골이었다 여우골이었구나 그냥 그 털구멍에 털 하나하나까지 그냥 바싹 그 송도디째 긴장을 해가지고 털끝이 바싹 서가지고 자기도 뭐 우리가 심장이 두근두근대면서 그 길목에서 만난 그 아가씨가 누구였구나 여우였구나 여우였구나 여씨였구나 여씨 이 여씨야 뭐 이러잖아 그 여씨라서 나보고 시님 시님 이랬구나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그때 나무하미탑을 염불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 야 하마터면 내가 홀려가지고 이 세상 하직할 뻔했구나 이제 절로 돌아왔대요 절로 다 돌아와가지고 대웅전에 들어가서 큰 법당의 부처님한테 다 3배로 올렸답니다 감사의 3배 부처님 감사합니다 다 3배로 올리면서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염불 한마디에 모든 하늘의 신들이 보호해주고 염불 한마디에 모든 악귀들이 모든 악귀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염불 한마디에 모든 죄업이 다 소멸된다고 하셨는데 오늘에야 그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나무하미탑을 하면서 나무하미탑을 하면서 3배를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번 하니까 이제 딴짓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야 진짜 이 부처님의 가피가 대단하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 젊은 스님이 그 뒤로 더 열심히 수행을 하셔서 아주 큰 스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이런 훈훈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딱 느낀 게 아 예쁜 여자가 이유 없이 나를 부르면 뭐부터 불러라? 나무하미탑을 하고 불러봐야겠다 스님 하면 잠깐만요 나무하미탑을 어 괜찮네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길 가는데 괜히 잘생긴 남자가 어 아가씨 하고 부르면 뭐부터 불러라? 나무하미탑을 부르기도 전에 여러분들한테 아가씨 하면 벌써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웃자가 한 마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또 훈훈한 재미난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전화가 왔어요 소나무에 아주 열성팬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분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이 한 오래전에 친한 친구 따라서 어디 지방에 오는 조그만 어디 절에 갔대요 절에 갔는데 절이 좀 이상하더래요 절이 뭐가 좀 이상하고 그 절에 있는 스님도 뭐가 좀 이상하더래요 이걸 우리가 이게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얄라굿다 그러죠? 되게 얄라구준 절에 갔대요 되게 얄라구준 절에 갔는데 뭐가 좀 이상하더래요 예 그래서 그 얄라구준 절에 가서 예 얄라얄라얄라쇽 막 이러잖아요 왜 이렇게 얄라굿냐 거기서 이제 절에 있다가 그 절에서 잡신이 붙었대요 자기가 잡신 얼떻게 좀 이상한 어떤 절에 갔나봐요 그래서 잡신이 붙어가지고 잡신이 붙어서 제가 잡신이 붙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했더니 24시간 어깨에 누가 위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깨에 누가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50견 아니에요? 병원을 가보시지 아니에요 쓰리 이러더라구요 뭐가 자꾸 이렇게 달라붙은 느낌이 들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하여튼 뭔가 느낌이 이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요 차라리 병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하더래요 근데 제가 뭐 어깨가 아프면 병원 가보세요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이상한 세계가 있긴 해요 그래서 어 그럼 그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너무 자기야 그렇게 7, 8년을 고생하셨대요 7, 8년을 그렇게 엄청나게 일상생활에서도 그 잡신 때문에 고생하다가 그 친한 친구가 저 지방에 있는 어디 큰절에 가자고 기도하는 큰절에 가자고 해가지고 큰절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제대로던 절에 가서 그래서 이제 관음기도를 했대요 관서연보사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에서도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열심히 독송을 하셨답니다 천수경의 심묘장구 다란이를 다 아시죠 표정 보니까 심묘장구 다란이를 열심히 외우셨는데 회사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외웠대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외우고 그리고 퇴근하면 또 몇 시간 외우고 그러니까 3년을 했답니다 3년을 하고 싹 사라졌대요 그 증상이 그 영적인 증상이 싹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스님 제가 영가를 잘 탑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불교에서는 귀신을 영가라고 하잖아요 영가 사람이 죽으면 영적인 존재를 영가라고 하는데 스님 제가 어딜 가면 영가를 되게 잘 타요 이러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상갓집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뭐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배놓은 고파요 예 그래서 여담인데 그 어느 절인지 말하기 뭐하고 그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절이 있어요 거기 이제 선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절 이름이 못 되는 거는 혹시 그 절이 누가 될까 봐 근데 오래전에 그 절의 선빵에는 스님들이 참산하는 곳을 선빵이라고 하는데 그 선빵에 이렇게 자리 하나가 있어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잠을 자면 그 자리에서 잠을 자면 꿈에 처녀귀신이 나타난대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처녀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스님 스님 우리 연애해요 막 이렇게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진짜 나고 했더니 몇몇 스님들 당했다고 그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자리가 옛날에 그 절 그 옆에 있는 계곡에서 그 상사병에 걸린 처녀가 오래전에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대요 그 자살하고 난 뒤에 그 스님들이 공부하는 그 선빵 자리에 천도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스님이 밤에 자면 그 처녀귀신이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스님 연애해요 이래가지고 진짜니까 진짜니까 내가 아싸 내가 나 거기서 잘래요 내가 천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천도 시켜줘야지 나타날게 안 나타날게요 사람 가리나 나 코스 아무리 자도 안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이 개뻑 내가 이러면서 한 번 안 나타나더라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타는 사람이 있나봐요 스님들이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분께서 스님 제가 영가를 너무 잘 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셔가지고 영가를 잘 탄다는 것도 전생 내 업연이다 전생 내 업의 인연이다 그렇죠?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잘 타고 그리고 또 전생의 업연이니까 보살님이 전생의 영적인 기운과 이번 생에 이런저런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는 어떤 전생의 인연이 있었나 보다 이번 생에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기도 열심히 해라 부처님 법만 믿고 기도하면 다 보호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사람 따라 다릅니다 달라요 이렇게 잘 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전혀 나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던데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잘 타든 뭐 안 타든 다 전생 인연법이에요 사실상 좀 영가 기운에 잘 탄다 하더라도 금방 말씀드린 그 여우를 만난 스님처럼 항상 마음으로 연불하고 복을 짓고 불심으로 기도를 잘 하시면 절대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 자기 전생의 어변이다 생각하고 꾸준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 저도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 뭐 귀신이니 연간이 이런 거 잘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나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나름대로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관으로 이렇게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절에 저는 참선하려고 처음에 참선하려고 절에 왔는데 참선하려고 절에 왔는데 뭐 자꾸 뭐 뭐 뭐 제사 지내고 귀신 얘기하고 영가 얘기하니까 어? 절이 왜 있다고지? 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아니 왜 참선은 하고 귀신 얘기만 하지? 처음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안 가고 신도들이 이렇게 뭐 돌아가신 분 천도제 영가천도 지낸다고 하면 내 마음을 내가 깨치는 게 진짜 천도지 저 요령 몇 번 흔들어주고 염불해 준다고 천도가 되나? 어렸을 땐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행해 보고 공부해 보고 제가 출간 지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20년 됐네요 2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견문이 넓어지다 보니까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지장경이라는 경에 보면 귀신 얘기도 나오고 조상 얘기도 나오고 그 천도해주는 영가들 천도해주는 이야기가 지장경에 나오거든요 아 그게 다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잘 믿음이 안 갔지만 제가 직접 기도해보고 수행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분명한 법칙이 있다 부처님께서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도심 포교에 큰 획을 그으신 큰 스님 중에 광덕스님이란 분이 계세요 들어보셨나요? 문제가 심각하군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이세요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되셨지만 저기 우리 송파에 가면 불광사라는 사찰이 있거든요 그 불광사라는 사찰을 창건하시고 우리나라 도심 포교에 큰 획을 그으신 광덕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광덕스님 법문집에 보면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데요 광덕스님도 이 조상 조상에 대한 천도 영가천도 사식구제 제사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 광덕스님 법어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광덕스님께서도 처음에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영가니 귀신이니 천도제니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그 영가천도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셨냐면 당신이 직접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당신이 이제 막 절에 들어가셨을 때 절에 들어가셨을 때 그 부산 범어사 아시죠? 범어사에 그 제사를 지내며 그 제사의 기구를 제사 도구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답니다 그 제사 도구 뭐 병풍 갖다 놓고 제기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상 치우고 이런 걸 이제 맡으셨는데 처음 절에 가셨을 때 어느 날 그 부산에 동래여고라고 있대요 동래여고 아세요? 예 그 동래여고 동래여고 여고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세상을 떠나서 그 범어사에서 뭐 49제를 지냈나 봅니다 49제 지내니까 이제 광덕스님이 이제 그 허들레이를 맡으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제를 지낼 때 이렇게 병풍을 항상 이렇게 쳐놓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범어사에 제사가 계속 들어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 지낼 때 병풍을 쳐야 되는데 병풍이 모자르더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49제면 49일 동안 위패를 사진하고 위패를 깨서 49일 동안 그 법당 한국세계 영가단이라고 해서 영단을 모셔놓는 거거든요 49일 동안 동래여고 여학생 위패를 모셔놓고 그 병풍이 부족할 때마다 병풍을 가져다 썼대요 거기에 있는 병풍을 갖다서 써놓고 또 제자리에 다시 놓고 그리고 이제 49제가 싹 끝났답니다 잘 끝났는데 그 동래여고 여학생 어머니가 이렇게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래요 꿈에 딸아이가 나타났다고 49제에 끝나고 꿈에 딸아이가 나타났는데 자기 좋은 데 간다고 그런 얘기를 꿈에서 인사를 하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그런데 딸아이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엄마 자꾸 내 병풍을 가져다 써서 불편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에서 광다우 선생님이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그걸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가 그거 관리하는데 다른 데 제사 있으면 병풍 좀 갖다 빌려 쓰고 하는 걸 자기뿐인 모르죠 설마 엄마가 그실 때 CCTV 새치해놓고 어디 보자 봐라 병풍 쓴다 병풍 쓴다 이러겠어요 광덕 선생님이 그때 소름이 쫙 끼쳐서 여학성이 그러더래요 꿈에서 엄마한테 자꾸 내 병풍 가져다 쓰더라고 하고 일러바치더래요 그때 광덕 선생님이 야 이 영적인 세계를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정말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그 이후로부터 그 영가천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광덕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하는데 광덕 선생님 법어집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불자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굉장히 아름다운 교훈이 가득한 이야기도 많지만 그 이야기들 보다 보면 영가 귀신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제사의 중요성이라든가 조상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야 진짜 진짜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조상님들 혹시 재지낼 일이 있으면 이번 추석 명절 때도 많이 힘드셨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유가 유교 경전을 보면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낸다라는 구절이 있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조상님들 제사 지낸다는 그 상징으로 수많은 살아있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가 우회를 나누고 가정의 평화를 기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혼률이 높을 때가 명절 때 전후로 해서 이혼률이 높아진대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지내는 게 원래 제사의 의미였는데 지금은 가정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살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요새 젊은 아가씨들 이제 제사 안 지내려고 그런다 이제 우리 보살님들이 마지막 세대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얘기가 차라리 절에서 제사 지내라 절에다 딱 합동촌두 합동다래라고 해가지고 절에 새벽부터 준비 딱 해놓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제사 비용도 훨씬 덜 들어요 집에서 제사하려면 과일까 막 이거 떡까 또 고기도 올려놓잖아요 고기 엄청나게 제사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절에 오면 절에 와서 이렇게 절에서 차려놓은 거에다가 스님들 연불소리 들으면서 잔만 딱 올리면 되잖아요 그거 잔 올리고 딱 끝나면 자 이제 뭐하지? 뭐하긴 놀러가야지 하고 가족들 아니 아침에 제사 올렸으니까 절에서 깔끔하게 제사 올리고 그 남는 시간은 가족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놀러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이제 제사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서 제사 지내라 절에서 제사 지내면 또 실제로 절에서 제사 지낼 때 스님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해 주면서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니까 집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잔 따르고 잔 올리는 것보다는 스님들을 연불해 주고 뭐 홍길동 영가요 좋은 곳으로 가시옵소서 하면서 추건해 주면 훨씬 더 좋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리고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있나요?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제사 지내야 안 지내요? 지내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발언권이 커질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어디서 제사 지내자? 절에서 절에서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연불 올리면서 제사 지내자 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무시할 수가 없다고 했죠 네 그 약 백여 년 전에 중국 청나라 말 청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광서성이라는 곳이 있대요 광서성 혹시 가봤나요? 예 저도 못 가봤는데 광서성 뭐 중국에는 성이 워낙 많잖아요 네 거기에 왕철산이라는 왕철산 라는 이름을 가진 예 왕철산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 광서성이란 곳에 굉장히 그 마적들 산적들이 막 날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왕철산이 그 병사를 일으켜서 병사를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수백 명의 마적대들을 몰살시켰대요 물론 백성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이 왕철산이 이름도 철산 이름도 왠지 뭔가 모르게 뻑셔보이죠 그렇죠 철산 철산인데 무슨 철사? 왕철산 뭔가 이름부터 좀 뻑셔보이잖아요 왕입니다요 그래가지고 왕철산이 그 산적들을 마적들을 수백 명이 모조리 몰살시켰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또 어떤 다른 면에서 보면 또 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피를 묻힌 거잖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세월이 지난 뒤에 왕철산이 잠을 자고 꿈을 꿀 때마다 악몽을 꾸더래요 항상 이제 악몽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면 다 잠에 들면 시커먼 방이 보이더래요 시커먼 방에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악귀들이 철사나 철사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면서 자꾸 덤비는 꿈을 꾸는 거예요 철사나 철사나 어서 같이 가자 하면서 매번 잠잘 때마다 그런 꿈을 꾸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몽 꿔본 적 있어요 가위 눌러본 적 있어요 가위 눌릴 때 가위 눌릴 때 되게 힘드셨죠 가위를 일주일에 일곱 번씩 눌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이 막 피폐해지겠죠 이제 왕철산이 왕철산 관리가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다이어트를 원하십니까 가위에 눌리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쫙 물론 이제 정신이 피폐해지겠죠 왜요 제 말이 말 같지 않아요 가위에 눌려서 이제 살이 쭉쭉 빠지니까 잠만 자면 어 어 하고 비명 지르면서 일어나니까 그 부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독실한 불자였어요 독실한 불자여서 이제 자기 남편 왕철산한테 여보 이렇고 힘들고 괴로운데 왜 연불을 안 하십니까 연불하세요 연불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광명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연불하세요 라고 강곡하게 청했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게 있어요 평소에 보약 안 먹던 사람도 죽을 것 같으면 먹게 됩니다 아 이거 먹으면 좀 나아질까 평소에 종교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도 힘들어 죽을 것 같으면 괜히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왕철산한 사람도 절에 다닌 걸 우습게 여겼는데 너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연불을 했대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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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기도해보면 알겠지만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해도 그냥 깔짝깔짝 해요 깔짝깔짝 그래서 이제 깔짝 연불이라고 하죠 깔짝 연불 연불은 연불이 무슨 연불? 그냥 깔짝깔짝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연불도 그냥 뭐 한운동 만운동한데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롭고 내가 어떻게든 부처님에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막 의지하고 싶을 때는 삶이 간절해집니다 정말 저도 가장 20년 동안 가장 기도가 잘 됐 때를 이렇게 되새겨보면 힘들 때 몸이 엄청 아프거나 몸이 너무 아프니까 관세음보살님 다 제 업입니다 제 업장을 소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 일에 잘 안 풀릴 때 그때 가장 기도가 간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왕철사람도 한자리 기도를 했대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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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연불했대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꿈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래도 또 나타나면 곤란하겠죠 이런 된 잠 효과 없네 막 이렇게 들었어요 나무아미타불 개뿔 효과 없는데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안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이거 진짜 효과 있나 보다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연불했대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연불했더니 그 뒤로는 꿈에 더 이상 악몽과 가위에 눌리지 않고 참 편안한 잠자리에 들게 되었답니다 그들을 이 왕철산이란 사람이 불법에 완전히 귀의를 해가지고 그의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왕철산이라는 관리가 100년 전에 중국의 큰 스님이었던 인광대사라는 분에게 직접 하셨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저는 100%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제 주변에도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뭔가 가위에 잘 눌리는 사람들한테 제가 연불하거나 기도하라고 강곡하게 얘기해서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거의 다 효과 봤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청년의 버부가 있는데 그 청년의 버부도 굉장히 저를 만나기 전에 직접 그런 얘기를 해요 광우수님 만나서 기도에 대해서 법문 듣고 기도하기 전에 항상 가위에 잘 눌렸대요 항상 꿈을 꾸며 악몽을 꾸고 가위에 잘 눌리고 그런데 이 친구가 공포영화 또 매니아였어요 공포영화, 공포영화 보러 갈 때도 심야 공포영화 있죠 심야 공포영화 그것도 혼자 보러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했더니 공포영화는 밤에 혼자 봐야 제 맛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꾸 똑같은 걸 반복해서 보면 그게 내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 공포영화도 어쩌다 스트레스 플러그 한 번 보는 건 몰라도 너무 많이 보면 정신건강이 안 좋다 했더니 아 스님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어쨌거나 평소에 악몽도 많이 꾸고 가위도 잘 눌렸던 친구였는데 지장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이 친구는 꾸준히 지장기도를 한 뒤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악몽이 뭐예요? 가위? 종이 자르는 가위?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저한테 고마워하는 게 스님 만나가지고 제가 너무 편안해졌다고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나를 만나서 편안해진 거 아니다 행여라도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다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한 우리 법의 공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자꾸 악몽을 꾸시는 분들은 평소에 연부를 많이 하시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비방 중에 하나가 뭐 나무아미탑을 하든 관세음보사를 하든 지장보사를 하든 뭐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연부를 예를 들어 나무아미탑을 하면 딱 잠자기 전에 시간을 투자해서 깨끗한 종이에다가 나무아미탑을 108번을 쓰고 자라고 몇 번? 108번 최소한 108번 이상을 쓰고 자라고 그거 효과 보신 분들 많아요 정말 꿈자리가 편안해졌대요 꿈자리가 안 좋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걱정하거나 노여하거나 서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잠자기 전에 누구를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도 좋고 지장보살도 좋습니다 불보살림을 잠자기 전에 108 깨끗한 종이에다 108번을 이렇게 쓰고 난 뒤에 잠 꾸준하게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이것도 한 몇십 년 전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만에 성심법사라고 계셨대요 법명이 성심이라는 법사 스님이 계셨는데 이 성심법사 이 성심스님에게 형이 있었답니다 이 형이 그 대만에 살고 있던 형이 저기 중국의 광동성으로 넘어가서 광동성에서 그 일본 군인들이 철도공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 철도공사에 이제 그 임부로 가가지고 거기서 공사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 형이 좀 그 동생인 성신스님은 굉장히 불심이 깊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스님이었는데 그 형은 동생인 성신스님하고 성격이 완전히 반대였나 봐요 성격이 아주 모질고 못돼가지고 이 성신스님의 형이었던 분이 우연히 어느 여자하고 다툼이 생겨서 여자를 참혹하게 살해를 했답니다 참혹하게 살해를 했대요 근데 법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법지대였잖아요 어떤 법에 그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무사히 풀려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형이 비록 법의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자기가 죽였던 여자가 자꾸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귀신의 몸으로 막 피를 철철 흐르면서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꾸 형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형이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겠죠 오우 오우 막 이러면서 밤에도 나타나고 낮에도 나타나고 세수하고 거울 봤는데 안녕 막 이러면서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나서 문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서프라이즈 막 이러면서 그럼 뭐 얼마나 막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쇠약해져가지고 쓰러져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죽을려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형이 사람을 시켜서 동생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스님 동생인 성심스님 내 명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어 나 죽기 전에 자네 얼굴 보고 싶으니까 스님 얼굴 보고 싶으니까 스님 어 한번 여기로 와서 얼굴 한번 봅시다 죽기 전에 스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심스님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광동으로 넘어갔답니다 가보니까 형이 완전히 이제 뼈만 남아가지고 침대 이렇게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성심스님 손을 잡고 이제 그 다른 종교에서만 고해성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런 일을 저질러서 죽기 전에 그게 제일 후회된다 그 여자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 아마 죽으면 지옥 가겠지 지옥 가기 쓰러워 스님 무서워 하면서 이제 막 정신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 형이 저기 맞은편에 그 문 문에 여자가 여자 귀신의 핏질갑을 해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는 또 환상을 본 거예요 형이 또 놀래가지고 저기 그 여자 또 나타났다 또 나타났어 막 경기를 이렇게 달아요 근데 사람들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보니까 없는 그러니까 성심스님이 다 마음에 지피는 바가 있어서 아 저 귀신이 여자 귀신이 원안이 깊어가지고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형 주변을 맴도는구나 인과 엇보죠 자기가 지은 업은 인과 엇보죠 그리고 형과 그 귀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염불을 해줬대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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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염불을 해줬더니 갑자기 형이 하는 얘기가 어 스님 그 여자가 이제 안 보여 이러더래요 그 여자가 이제 안 보여 그때 이제 성심스님이 형님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 엇보를 녹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무아미타불 열심히 염불하십시오라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형 입장에서는 평소에 염불을 안 했지만 보이던 귀신이 스님이 염불하니까 귀신이 싹 사라지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염불을 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해서 죽는 그날까지 더 이상 여자 귀신을 보지 않았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 중에서도 별 별 이상 귀신 씨나라 까먹는 것 같은 무슨 이상한 영적인 어디 가서 말하기도 애매한 이상한 이런 거 얘기했다가 정신병자 오해받을까 봐 야 나 자꾸 여자가 보여 못해 솔로라서 그래 이러면서 아니 진짜 뭐가 보여 안과 가봐 안과 가면 안과 가도 아무 이상 없다 그러고 꿈짜리 뒤숭숭하고 이런 일을 겪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전생에 어떤 업의 인연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무엇을 열심히 하셔라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연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반드시 그의 상응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환하게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연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스님이라고 합니다 또 멀리서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광우스님께 안녕하세요 저의 법명은 성부라입니다 저의 집은 친할머니에서부터 아버지까지 독실한 불자 집안입니다 하지만 저는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보기 전까지 불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무늬만 불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매일 BTN에서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보고 또 보고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법화경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을 50번 넘게 쓴 도반이 권유하여 법화경 사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현재 11번째 사경하고 있습니다 사경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관세음보살 연불을 합니다 광우스님께서 방생이 좋다 하여 미꾸라지 방생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방생을 할 때 연불을 하고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아들을 위하여 방생하였는데 그날 저녁 꿈에서 아들이 빨간 밥풀 같은 것을 입에서 계속 토해내더니 나중에는 점점 하얀색으로 변해서 토를 하더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복을 많이 지을 때 어떤 업장이 소멸하는 꿈을 꾸게 된답니다 업장 소멸과 관련된 대표적인 꿈이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을 꾼다고 해요 이렇게 토를 한다거나 대소변이 시원하게 한다거나 아들을 위해서 방생을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꿈에서 아들 입에서 빨간 게 빨간 밥풀 같은 것을 토했는데 점점 무슨 색으로 변했다 하얀색으로 변했다 이제 업장이 소멸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가피의 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전이나 예전에 큰스님들 법문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다른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저의 몸에서 득실득실한 하얀 벌레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꿈이었습니다 몸에서 벌레가 나가는 꿈도 무엇이 소멸하는 업장이 소멸하는 전연적인 어떤 꿈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사경하면서 은은한 가피를 많이 받았습니다 법화경을 일곱 번째 쓸 때에는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집안에 꽃 향냄새가 가득해서 남편한테 혹시 집에 향을 피웠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향내가 한 시간 넘게 이어지더군요 실제로 법화경 사경을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기도하다가 그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향냄새를 맡는 그런 어떤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불자님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향내가 확 뿜어져 나오더니 몇 시간 내내 집안에 향내가 남아있더라고 이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겪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광호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이 있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하고 체험하는 수행의 종교이다 광호스님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성브라보살님의 이야기를 잠시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 많은 불자님들께서 스님 기도를 시작하면서 꾸준히 사경하고 독경하고 연브라였더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알게 모르게 가정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는 분들의 수 없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나무를 애청하시는 우리 많은 불자님들께서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귀로만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귀로 들어간 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한 귀로 다 또 날아가죠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귀가 그래서 두 개래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간다고 그런데 이제 귀로 들어온 거는 귀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몸으로 실천하고 체험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 사경을 하든 금강경 독송을 하든 연불을 하든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수행할 때 이와 같은 불보살의 은은한 가피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꼭 마음속에 되새기고 각인하시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화계사에 이제 다니시는 어느 불자님께서 굉장히 아주 그 재미난 그런 신비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연세가 50대 중반 정도 되세요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이 보살님께서 그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 보통 사찰에서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시면 재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몇 재 올린다고 하죠? 그렇죠 49재를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영가 이 영가가 사람이 죽은 그런 이제 귀신의 상태가 된 이제 이 영가가 살아생전에 선업을 많이 지었거나 살아생전에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바로 다음 세상에 선업을 많이 지었던 존재는 바로 죽자마자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지은 존재는 죽자마자 나쁜 곳에 태어난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지은 존재들 있잖아요 선업? 악업? 애매하네 애매하고 어설픈 그 영가들은 7일 안에 새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21일 안에 새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49일 안에 새 몸을 받는답니다 49일 안에는 새 몸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불교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이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기를 발언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공덕을 짓는 기간을 우리가 49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일곱 번의 재를 올리는 49제라는 어떤 불교의 전통적인 그런 재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49제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49제가 있는데요 그 보살님께서 아버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니까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니까 49제를 이제 올리게 되었답니다 49제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신우이가 있었는데 신우이가 자꾸 몸이 좀 이상하더래요 몸이 이상해 몸이 이상해 몸이 이상할 땐 어딜 가야 되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몸이 이상해 사우나 가면 안 돼요 땀 빼면 낫겠지 안 됩니다 온천 간다고 될 일 아니에요 몸이 이상하면 바로 어디부터 가봐라 병원부터 가봐라 예전에 저와 친분이 있는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보살님이 겁이 많았대요 겁이 많으셔서 그분께서 몸이 좀 이상해도 병원 가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안 좋은 얘기 들을까봐 병원을 막 일부러 안 가고 피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되게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병이에요 아프면 병원 가셔야죠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뒤에 소식을 들었더니 갑자기 급성 무슨 뭐 백패병인가 뭔가 뭐 암인가 하여튼 걸려서 세상 갑자기 떠나버리셨대요 진짜 병원에 좀 갔으면 그러니까 큰 병일까봐 병원에 피하고 피하고 피했는데 정말 뭐 때문에 가셨다? 큰 병에 걸리셔가지고 얼마 못 사시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이 계세요 몸이 이상하면 병원부터 가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시누이가 몸이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형 병원이에요 어딘지 말씀을 드릴까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좀 이따 왜 이야기를 안 하는지 좀 이따 나오는데 대형 병원에 가서 딱 진단을 받았는데 최장암이 되래요 최장암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도 뭐 때문에 읽었죠? 최장암 때가 최장암이 되게 힘들대요 수술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데래요 그래서 굉장히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게 최장암이라고 하는데 집안이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하냐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치료를 받기로 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그 보살님이랑 그 아버지 49제로 올리는 따님이 되는 보살님이랑 그 보살님 시누이랑 최장암에 걸린 시누이랑 기도를 또 열심히 올렸대요 49제 동안이니까 아버지가 좋은 곳에 촌도되어지기를 발언하면서 그리고 누가 병이 병이 낫고 건강해지기를 시누이가 병이 빨리 낫고 건강해지기를 간절하게 간절하게 시누이하고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아주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이제 화개사에서 아버지 49제를 마쳤는데 아버지 49제가 끝나고 나서 그날 시누이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저희 이제 화개사에 가면 이렇게 모든 사찰에 가면 이렇게 새벽이나 저녁에 이렇게 점심때에 종 범종치잖아요 범종친 것이 이제 범종각이라고 부르는데 큰 이렇게 화개사 범종각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화개사의 범종각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이렇게 스님이 이걸 이걸 이제 이 빨간 발 가사라고 하고요 이 허연 이 옷의 장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사 장삼이라고 보는데 이 가사 장삼을 입으신 스님이 화개사 범종각에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를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일로 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갔답니다 신의가 가서 이렇게 범종각에 오니까 그 스님께서 웃으시면서 이 장삼자락이라고 하거든요 이 장삼자락으로 화개사의 그 범종을 이렇게 닦으시더래요 그렇게 아주 반질반질하게 닦으시더래요 웃으시면서 범종을 무엇을 예 그 중이에요 범종을 싹 닦으면서 잠에서 닦겠답니다 잠에서 닦겠대요 잠에서 깨고 나서 며칠 후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또 유명한 병원에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암으로 유명한 병원에 가서 또 병원에 옮기면 또 이제 한 번 또 새로 CT 촬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이제 CT 촬영을 하고 이렇게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부르더래요 갔더니 의사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CT 촬영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여기 좀 한 번 보세요 해서 촬영한 데 자기가 그 암이 있다는 데서 이렇게 봤는데 꿈에서 본 범종하고 똑같이 생긴 게 그렇게 거기 사진이 이렇게 있더래요 혹이 혹이 혹 모양이 뭐하고 똑같이 생겼더라 범종 종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깜짝 놀렸대요 그러면서 의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오진입니다 이러시더래요 오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연병원 이름을 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오진이 오진입니다 가슴이 가슴이 답답한 게 뭐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면서 아이고 살았다 근데 신기한 게 대연병원에서도 요새 오진율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최장암이라고 판명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 49제 동안 신우이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아버지 49제가 끝났을 때 무슨 꿈을 꿨다 스님이 요 장삼자락으로 범종을 싹 닦아주는 꿈을 꿨는데 며칠 후에 병원을 가서 새로 촬영을 했더니 그 홍 모양이 꼭 뭐하고 똑같더라 범종 모양은 똑같더라 그러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더라 오진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부처님 갚힌 것 같다고 아무리 봐도 이건 불보살 갚힌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건강을 잘 챙기면서 잘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소나무의 법문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제 주변에 있는 불자님들도 경험을 했지만 병원에서 치료하기 힘든 어떤 질병 같은 게 있을 때 정말 목숨 걸고 기도 열심히 해서 병이 확 낫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대장암 말기였는데 하루에 3,000배씩 100일을 했더니 뭐 암이 나왔다거나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기도해서 다 낫는다 안 낫는다 예 그건 아니에요 어떤 분도 몸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생각한 것만큼 효과를 못 보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누구는 병이 낫고 누구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병이 안 낫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기도를 효과를 어떻게 본다 좀 빨리 보고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 효과를 못 본 것은 그만큼 전생에 지은 무엇이 두꺼워서 그렇다 그렇죠 전생에 지어놓은 업보와 업장이 두꺼워서 기도를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내가 어떤 병이 있을 때 일단은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의사의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지시를 잘 따르되 큰 병일수록 잘 낫지 않는 병일수록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래서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고 내가 지은 빚이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잘 기도로서 업장 소멸의 기도로서 잘 닦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것 같을 때에는 그냥 병이 낫거나 안 낫거나 그런 거에도 집착하지 말고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나의 빚을 나의 업보를 나의 업장을 뭐하고 있는 과정이다 예 닦고 있는 과정이다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왜 난 안 낫지 왜 난 안 낫지 뭐야 다 개뻥이야 뭐 이래버리면 오히려 마음이 막 집착과 탐욕심만 많아지는 거예요 효과가 있든 없든 다 누구 업보다 내 업이다 지금 당장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수행하고 내가 지금 복을 쌓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의 무엇을 닦고 있는 과정이다 내 업장을 소멸하고 닦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마음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내려놓고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거나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했거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당장 기도하면서 지금 이 순간 당장의 효과가 있고 없고에 너무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내 업보와 내 업장과 내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선억공덕을 짓는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가야 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이와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보살님 소나무의 애청자라는 보살님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지금 연세가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신 보살님이세요 아주 그 소나무의 애청자라고 하시는데 이분께서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셨어요 이 보살님께서 불법에 부처님 가르침에 귀한 것은 한 6년 전이라고 합니다 6년 전부터 저기 경기도에 있는 성남에 있는 곳에서 사찰에서 신행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서울에 있는 어디에 큰 사찰에서 지금 이제 또 공부하고 계시는 불자님이신데요 이 불자님께서 이렇게 꽃집을 운영하셨대요 이렇게 꽃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몇 년 전에 갑자기 빙의가 됐답니다 그 빙의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또 다른 존재에 쉬는 걸 빙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빙의 현상이 일어났대요 근데 빙의도 상태가 심각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좀 상태가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빙의가 딱 되셨는데 그분 말씀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게 느껴진대요 무슨 노래 가사 같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대사에도 그런 대사 있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맞나요? 빙인가요? 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게 이렇게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도 눈치채 정도였대요 가끔씩 너 좀 이상해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내가 내 몸과 내 마음을 이렇게 지금 우리 평범한 사람들처럼 내 몸과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가끔씩 간섭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근데 자기도 느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느낄 정도였지만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그러러니 사셨대요 그렇게 그러러니 사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불법을 만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시고 어느 날이었답니다 그때 6개월 동안 금강경을 매일 독송했대요 6개월 동안 무엇을 독송했다? 금강경 6개월 동안 금강경을 열심히 매일매일 독송을 하시다가 6개월이 지난 뒤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사찰에 이렇게 찾아가게 됐는데 그 사찰에 관세음보살림을 모셔놓은 관음전이라고 있었대요 관세음보살림 불상을 모셔놓으신 관음전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6개월 동안 금강경을 매일매일 열심히 독송하고 거기 이제 사찰에 참배를 들이러 갔다가 관음전에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관세음보살림 불상이 있고 관세음보살림 불상 앞에서 이렇게 절을 올리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신 거예요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앞에 있는 관세음보살림이 갑자기 말을 하시더래요 여기가 어딘데 네가 왔냐 이러더래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네가 따라왔냐 이러면서 관세음보살림이 갑자기 저랬는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네가 왔어 이러시더니 관세음보살림이 이렇게 내려오시더니 자기 코에다가 딱밤을 치시더래요 코에다 딱밤을 딱 하고 치시더랍니다 왜 그래 관세음보살림이 왜 사람 딱밤을 쳐 그래서 코에 콧잔등에 콧등에 딱밤을 딱 치는 순간 몸에서 뭔가 쑥 하고 빠져나는 느낌이 들더래요 몸에서 뭔가 쑥 하고 빠져나는 느낌이 들더니 그 이후로 빙의 현상이 사라졌답니다 당신이 그런 체험을 했다고 그런데 예전에도 무속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큰 스님들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들었는데 한 번 뭐가 스쳐간 몸에는 뭐가 또 자꾸 들어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 번 길이 터진 거잖아요 한 번 길이 터진 데는 뭐가 또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답니다 아니나니까 그 보살림이 그때 빙의가 관세음보살림이 콧잔등에 이렇게 딱밤을 치면서 뭐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으면서 빙의 현상이 사라졌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어느 날에 이제 당시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자취집을 찾으려고 딸이 살 자취집을 찾으려고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하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집을 보러 다니셨대요 딸이 살만한 좋은 자취집이 있나 자취방이 있나 찾았는데 어느 그 자취방을 갔는데 같이 가기로 한 부동산 사장님이 자리를 비웠대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사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심심하니까 그렇잖아요 혼자 기다리고 심심하니까 내가 먼저 좀 보고 있지 뭐하고 이렇게 방을 들어가셨대요 혼자 그 깜깜한 음침한 방에 혼자 들어가서 방구경을 하다가 뭐가 갑자기 뭐가 쑥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대요 뭐가 뭐가 쑥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니까 이제 어디 방보러 못 다니겠다 무서워서 방보러 갈 때는 반드시 누구랑 가세요? 사장님이랑 가세요 혼자 구경하다가 뭐가 쑥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꿨는데 꿈에 머슴 있죠 머슴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는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머슴 남자 귀신이 붙었나봐 그래서 또 이제 약간 또 그런 비니 현상이 일어났대요 그러다가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이제 당신이 그 서울에 있는 사찰에 오늘 입춘기도를 가는 날이었을 때요 입춘기도 아시죠? 이제 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입춘기도 올리려 하잖아요 입춘기도를 가면서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차를 운전하고 갈 때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크게 틀어놓고 나무아미탑을 연불테이프 있잖아요 차 안에서 나무아미탑을 연불의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또 환상이 보이더래요 그 머슴 있잖아요 머슴 귀신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자기한테 막 퍼붓더래요 뭐 그냥 뭐 읊어볼까요? 막 시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머슴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막 자기한테 내뿜더니 갑자기 뭐가 쑥 하고 빠져나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빙의 현상이 또 사라졌대요 그때 나무아미탑을 연불에 크게 하면서 그래서 그 보살님이 제가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을 하면서 지금도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귀신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예 봤어요? 자 여러분 실제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주변에 큰 스님이라든가 어른 스님이라든가 다른 어떤 불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고통을 당하다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영가 빙의 현상에서 영가를 천도해가지고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얻으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질병 예를 들어 금방 말한 빙의라는 게 세계 국제 심리학회에서는 그게 실제로 질병 목록에 올라와 있대요 빙의라는 목록이 있대요 근데 빙의가 되었을 때 어떤 빙의 현상을 겪었을 때 처음에는 뭐 약도 먹고 병원도 찾아다니다가 안 되면 막 굿도 하고 천도제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럼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적인 고통이나 영적인 작용 때문에 막 비싼 돈 퍼부어서 무슨 뭐 쿠닥거리 같은 거 하다가 돈도 날리고 오히려 건강도 나빠지고 전혀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끔 우리 귀신병 걸린 사람이 귀신병 낫게 준다고 해서 막 사이비한테 돈 어마어마하게 갖다 줬는데 오히려 돈만 뜯기고 뭐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뭐 뉴스 같은 데서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세상에 진짜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며 왜 그 사람한테만 가냐고요 왜 그 사람한테만 붙었냐고요 예를 들어 그 보살님이 부동산 사장님을 안아가지고 방에 혼자 들어갔는데 방에 혼자 들어갔다가 뭐가 쑥 들어오는 느낌을 들었잖아요 딴 사람도 그 방 살거나 그 방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붙었냐고요 왜일까요 왜 이것도 마음이 약해서 마음 약해서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도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그 영가와 그 귀신과 나와의 무언가 전생에 서로 빚진 인연이 있어서 하필이면 나한테 붙었다는 거예요 우리 괜히 나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왜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내가 저 인간을 왜 왜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가 이런 생각들 때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연이 아니라 뭐야 인연이야 그래서 너와 나의 인연이기 때문에 막 그냥 막 내가 너를 왜 만났지 뭐야 이게 인연이라고 인연은 막 이러잖아요 인연아 인연 너와 나의 인연 영가도 귀신도 나와의 무엇이다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연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기도예요 내가 풀어야 돼요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막 내가 뭐 한 방에 너를 낳아줄 수 있어 이런 허망한 말에 빠지지 말고 절을 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나무하미탑을 연불하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불해서 그 영적인 존재와 나 사이의 빚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불보살의 가피와 나의 지극정성이 담긴 기도의 힘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쉽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항상 문제예요 쉽게 얻고 쉽게 풀려는 사람들이 꼭 문제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내가 지은 빚과 내가 지은 전생의 어변에 의해서 너를 만났으니 누가 풀겠다 내가 풀겠다라는 마음으로 수행하고 정진하는 분들은 사기꾼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꼭 내가 너 풀어줄게 나만 믿어 해서 쉽게 풀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의 이성과 합리적인 어떤 판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미끼로 던져가지고 사람에게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그런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바른 지혜로서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내 빚은 누가 푼다? 내가 푼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기도의 힘이 연불의 힘이 불보살의 가피가 내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한 내 업장소멸의 힘이 나를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아주 저도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고 저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오늘 아주 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모든 게 다 내 업이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기도 한번 해봐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해봐라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 미국에 여러분 미국 아세요? 미국? 유식한 말로 아메리카라고 하죠 저 아메리카에 가면 미국에서 한국 불교를 열심히 포교하고 계시는 수연스님이란 분이 계세요 비구니스님이세요 수연이라는 비구니스님이 계시는데 이름도 예쁘죠? 수연 미국에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수연스님이 제 연세가 한 70 정도 되신데요 저거는 SNS 친구예요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SNS로 친구분이신데 수연스님께서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그 몇 개월 전부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연세도 많으신데 그 미국의 척박한 곳에서 한국 불교 포기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몇 개월 전부터 가슴 답답증이 생기더래요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잘 안 되고 가슴이 이렇게 쪼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몇 개월 동안 지속되더래요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걸 또 어디에 가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스님이 내가 수행의 힘으로 극복하겠다 고집이 세신가 봐 내가 이 가슴 답답한 걸 내 수행의 힘으로 내가 이겨내겠다 하고 병원을 안 가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가슴 답답한 이 증상이 몇 개월 동안 지속되다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심장이 막 그냥 통증이 느껴지니까 가슴이 꽉 이렇게 답답하니까 올해 1월 14일 날 언제? 1월 14일 날 그 자기하고 2년이 오랫동안 2년이 있는 그 박사님을 찾아갔대요 의학 박사님이신가 봐요 박사님한테 찾아가서 박사님께 이렇게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박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심장마비 조심하라고 그게 막 경고를 하시더래요 심장마비 조심해라 어쩌다 몸이 이 지경까지 됐냐 그러니까 이 수연스님이 이제 좀 상심을 해서 여기 이제 절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새벽 예보를 올렸대요 이제 새벽 예보를 올리고 예보를 항상 하니까 이제 뭐 40대도 40불공 올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녁 예보를 올리시는데 밤늦게 이제 저녁에 딱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오만가지 생각이 다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 저녁 기도를 딱 맞추시고 나서 옆에다 목탁을 놓고 부처님께 다 절을 올리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답니다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제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제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제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세음보살님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발언을 했대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다 들어보셨죠 천개의 손이 있고 천개의 눈이 있으시대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천개의 눈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다 꿰뚫어본다는 거예요 그 천개의 손으로 어떻게 한다 그 고통받는 중생들을 어루만져주신다는 자비의 보살님의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이거든요 관세음보살님 제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발언을 하고 그 저녁기도를 마치고 나서 잠이 드셨대요 딱 잠이 드셨는데 이야기의 흐름상 꿈을 꿨겠죠 그렇죠 항상 꿈이 나와요 스님이 아주 생생한 꿈을 꿉니다 비몽사몽에 비몽사 정말 현실같이 비몽사몽에 이렇게 누가 다섯 명의 다섯 명의 얼굴을 알 수 없는 다섯 명의 연한 회색 가운을 입으신 다섯 분이 다 자기 주변에 나타나더래요 그리고 눈앞에서 큰 태양의 햇빛이 자기의 몸을 이렇게 이렇게 비추더랍니다 그리고 대수술이 시작됐대요 다섯 명의 연한 회색의 옷을 가운을 입으신 분이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내려와서 자기의 몸을 비추니까 자기하고 가슴하고 배를 이렇게 쪼개더래요 가슴하고 배를 다 쪼개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에 있는 내장을 막 끄집어내더랍니다 무엇을 끄집어낸다? 내장을 와 내장을 막 끄집어내더래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누워서 내장을 막 끄집어내니까 끄집어내고 있는 내장을 자기 이렇게 쳐다봤대요 근데 아프지는 않더래요 아프지는 않고 다만 이게 뭔 일이요? 이러면서 이게 웬일이지?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그냥 그 쪼개진 그 뱃속에서 막 내장을 막 꺼내더랍니다 다 꺼내다가 꺼내고 나서 그 내장을 이제 원래 상태로 자기의 이제 갈라진 배를 원래 상태로 다 만들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딱 깨서 시계를 봤더니 새벽 딱 3시더래요 새벽 예불시간 이제 새벽 3시에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딱 새벽 3시더래요 그래서 딱 일어나 이게 뭔 꿈이죠 너무 생생하니까 어 이거 꿈이야 생시야 하고 일어났는데 가슴이 너무 시원하더래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고 온몸이 너무 상쾌하더랍니다 이거 가피 받은 건가 도와주신 건가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가서 딱 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결과 어떻게 나왔다 완전 정상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가슴 답답증이 사라져버렸답니다 불과 기도하기 하루 전만 해도 그 박사가 뭐라고 했죠 심장마비 조심하라고 라고 했던 그 가슴 답답증이 순식간에 그 꿈을 꾸고 사라지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완전히 그 심장의 정상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이 불보살의 가피가 있구나 선배 글씀이 뻥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해라?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내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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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그 자리가 업장이 소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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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라는 그 자리가 바로 무엇이 소멸하는 자리다? 업장이 소멸하는 자리에요 내가 금강경을 독송하고 법화경을 사경하는 그 자리가 바로 무엇이 사라지는 자리다? 업장이 사라지는 자리에요 내가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절을 하는 그 자리가 다시 무엇이 사라지는 자리다? 업장이 소멸하는 자리에요 업장이 소멸하는 그 자리가 선업과 공덕이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힘들고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해라? 기도를 해라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무슨 기도를 하든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요새는 다행히 제가 방송에서 제발 이제 이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했더니 요새 이제 그런 질문 전화가 안 오는데 예전에 그런 전화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무슨 기도 해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무슨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중요한 거는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에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사를 부르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능원주를 외우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부처님께 절을 올리든 모든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매일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에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너무너무 기도가 하기 힘들거나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는 뭐라고 뭐라도 하라고 했죠? 연불테이프 틀어놓고 귀로 듣기만 해도 공덕이 쌓인다 안 쌓인다? 쌓인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mp3 같은 걸로 연불 연불로 계속 듣고만 있어도 마음을 탕 비우고 연불을 듣거나 금강경을 듣거나 천수경을 듣거나 귀로 듣는 것만 하더라도 기도가 어느 정도 됩니다 왜냐면 귀로 자꾸 듣고 귀에 들리는 연불소리에 집중하면 내 마음이 무엇을 따라가요? 연불을 따라가잖아요 연불소리를 따라가잖아요 그것도 기도가 돼요 너무 힘들고 너무 기도가 안 될 때는 가만히 귀로 귀로라도 들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여러분들의 기도가 충만한 시간으로 가득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의 힘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세 가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화개사의 범종 최장암 걸리신 분이 기도하다가 시아버지 49제가 끝나고 화개사 범종 꿈에서 본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들었죠? 그새 잊어먹었어요? 빙의 되신 분 소나무 애청자가 빙의가 두 번 됐는데 기도의 힘으로 사라진 빙의가 사라진 이야기 들려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포교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수연스님께서 심장 답답한 병이 꿈을 꾸고 나서 그렇게 시원하게 나으신 이야기 말씀드렸죠? 네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불보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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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